여러분 전갱이입니다 전갱이 제가 선상에서 잡은 엄청 큰 전갱이 이전에 잡은 전갱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큰데요 여러분 배에서 내리고 나서 근처에 이렇게 손질을 해주는 데가 있었어요 저 대가리랑 꼬리 안 자르고 그대로 들고 올라 했는데 아주머니께서 내려 치신과 동시에 제가 안 돼요를 외쳐가지고 뭐 어쩔 수 없죠 비닐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 남아있네 와 이거 쓸리지도 않겠네 와 이거 안되는데 과일은 잘릴라 안가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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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아아아악 안됨 와 요 어쩌지 어 3등분 내면 될 것 같은데 요래 요래 와 비장의 칼을 꺼내야겠습니다 뜨든 우와 칼 진짜 잘 들어갔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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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방에 잘렸어요 우와 우와 대박사건 우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와 우와 요렇게 전갱이 손질 끝 짠 여러분 와 이렇게 큰 전갱이 보셨나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꽁치 김치찜을 이 큰 전갱이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요리하기 전에 자랑할 게 있어요 짜잔 아 깜짝이야 뒤에 있어요 뒤에 요 칼을 지인분께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 썰어 풀겁니다 이걸로 파는 어수썰기 야채 준비 끝 야채 준비 끝 야채 준비 끝 이게 두 개 끝 생강은 가루가 있으면 좋은데 저는 가루가 없어서 이걸로 할게요 식용유 식용유 한스쿨 전 식용유가 없어서 카놀라로 해요 카놀랄 카놀랄 카놀 한스쿨 들기름이 있으면 좋은데 저는 들기름이 없어서 참기름으로 엄마가 주는 참기름 한 숟가락 김치를 저는 통으로 준비했어요 통으로 통 크게 통으로 이렇게 바닥에 싹 깔아줍니다 사실 얘를요 쌀뜨물에 좀 담가 놓으면 좋은데 쌀뜨물에 없어서 그냥 팔렸고요 야를 올려줍니다 와 진짜 크다 이렇게 올려주고 양념 만든 거를 올려줘요 그런 다음 물을 300ml 정도 그리고 이게 쌀뜨물이면 더 좋은데 쌀뜨물 없으니까 맹물 이제 뚜껑을 연 상태에서 센불에 5분 동안 끓여줄게요 5분이 지나면 썰어놓은 양파를 넣고 뚜껑을 닫고 오븐을 센불에 끓여줄 거예요 5분 뿅 자 센불에 5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중불 정도로 맞춰놓고 15분에서 20분 정도 더 끓일 거예요 중간중간에 국물을 생선에 이렇게 끼얹어주면 좋습니다 생선이 크니까 한 20분 정도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요 썰어놓은 파랑 홍고추랑 넣고 1분만 더 바글바글 끓이고 끝낼게요 대전갱이 김치찜 완성 자 여러분 대전갱이 김치찜과 밥과 김까지 제가 김치를 왜 안 썰고 이렇게 통으로 했냐면 김치에 전갱이를 이렇게 싸먹고 싶어가지고 통으로 했어요 김치 하나 찢어놓고 대박사건 이거 보세요 이거를 김 하나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대박사건 쌩님들 아하세요 띵 맛있어 정갱이만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우와 우와 헐 헐 와 진짜 맛있는데요 이때까지 먹은 생선 중간 1등입니다 삐싱 이거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있어도 맛있어요 대박이다 정갱이가 기름이 많은 생선으로 알고 있어요 단백과 그 맛있는 그 생선 기름이 이렇게 싹 이렇게 해가지고 촉촉하이 단백한 맛 싹 찢어서 중간에 가시도 이렇게 싹 말렸어요 뚜아 살이 뚜아 이렇게 뚜아 쌩님들 입술에 뚜아 어쩔까 이거 너무 맛있는 거 같아 낚시를 끝내고 저랑 함께 탔던 저 지인분들 방어랑 부시리를 다 잡았어요 쫙 해놓고 제 정갱이도 옆에 이렇게 딱 놔두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옆에 아주머니분들이 다들 제가 잡은 이 정갱이를 보고 저 고기가 제일 맛있는 고기라고 제일 탐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뿌듯하고 빨리 먹어보고 싶었던지 그랬는데 진짜 맛있네요 진짜 온바다를 나가본 거는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잘 안되니까 막 뭔가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더 이 멀미 게이지가 진짜 쭉쭉 쭉쭉 차는 거예요 선장님께서 멀미는 누워있는 거 밖에 답이 없다고 그래서 약간 누워있으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다시 갈 거예요 전날 잠 한 12시간 잡고 오려고요 제가 잡은 이 대전갱이 김치찜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전갱이 아니더라도 고등화나 꽁치 요런 걸로도 김치찜 많이 해 드시잖아요 그때 이 양념을 한번 요렇게 한번 해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우리 쌩님들 맛있는 아침 또는 점심 또는 저녁 하세요 안녕 삐싱 어쩔 거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그럼 다른 날은 그럼 보내줘 truth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 ship